아, 안녕하세요. 뭐지? 이 수상한 것들은? 안녕하세요. 상황 파악. 벌, 안 될 것 같은데? 기회 한 번밖에 없죠? 한 번밖에 없죠. 아니네? 다시 얹어요. 이건 것 같아. 감사합니다. 뭐지? 쭉쭉쭉 쓴 거? 안녕하세요. 수석농부 김베스트리입니다. 김 씨였어요? 이 방울토마토를 무럭무럭 예쁘게 잘 키우면 2021년 신축이면 행운이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. 그럼 잘 부탁드려요. 방울토마토 키우는 건가? 대박. 시야 너무 착각해요.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테스트기. 여러모로 힘든 일이 많았던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올 한 해는 웃을 일이 많은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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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